4.283 축도를 하시겠습니다. 5.283 축도를 하시겠습니다. 5.283 축도를 하시겠습니다. 6.283 축도를 하시겠습니다. 6.283 축도를 하시겠습니다. 6.283 축도를 하시겠습니다. 6.283 축도를 하시겠습니다. 7.28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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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도를 하시겠습니다. 8.283 축도를 하시겠습니다. 8.283 축도를 하시겠습니다.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신 분은 다 치유된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시죠 성경은 지금 오늘은 어떤 가정 4283 중보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